안녕하세요. 특별법 한번 봐볼래요? 특별법 여섯 문제는 별로 안 되니까 금방 끝나요. 이거 끝나고 저번에 이론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모의고사는 아직 안 봤죠? 언제 보죠? 이번 주에 보나요? 기대되나 보죠 모의고사가?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이번 달은 혹시 특별법 75번부터 푸세요 75번부터 풀고 학교론 1번 한번 넘어 보실래요? 점수가 안 나오거나 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특별법부터 푸세요. 거꾸로 특별법 75번부터 8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다시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럼 아마 그 습관을 가지시면 상당히 점수를 안 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25번부터 푸세요. 특별법부터. 특별법도 먼저 풀고 앞으로 1번에 오시면 훨씬 순환이 좀 빨라져요. 느낌상으로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풀긴 하지만 경험치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특별법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1번에 보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인조학이 있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그 배당, 부당 이득으로 그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차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둘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고요. 인조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럼 뒤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가압류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배당 신청을 해라고 그래요. A가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법원소 확인해서 배당 신청,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언제까지 배당 신청하세요라고 통지가 가거든요. 그런데 배당 신청을 늦거나 잊어먹고 안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경락대금이 나오면 그 경락대금에서 얘가 수면 위에 없는 사람이에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법원은 여기다가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B라는 사람한테 내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기 의무를 안 한 거죠. 배당 신청이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의 대지만. 이거 잘 나옵니다. 이 질문은요. 대지만 매수한 자라고 하는 거죠. 대지만 매수한 자. 대지만 매수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데 이 대금으로부터 대지만에 대한 매각 대금 나올 거 아니에요. 경락 대금이요. 그럼 경락 대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이든 최우선이든 주차 임차인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있다. 이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저번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둘 다 한꺼번에 경매가 넘어가면 물건 번호가 다르다라고 했죠. 사건 번호는 같은데 물건 번호가 달라서 경락 대금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은 한쪽으로부터 모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양쪽으로부터 안분 비례배당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안분배당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비례배당 그럽니다. 그래서 퍼센트별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한쪽으로부터만 쭉 빨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이걸 넣었었죠. 이 지문을. 4번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이후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일부 또는 일부도 됩니다. 못 받은 경우. 어떠하는 거예요? 임차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비용으로 한다는 건 아시죠? 기각당하면 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문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도 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조항 자체는요. 그 다음에 차임증액청구시 제한규정이 나오는데 이 제한규정이 얼마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임증액청구시 제한규정.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게 문장이 해석이 안 되죠? 무슨 뜻이에요? 2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5%가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차임증액은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5%예요. 라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어버려요. 이게요. 지금. 그러면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증액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그럼 이 5%라는 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5%는 좀 안 맞다. 타당성이. 한 7% 정도는 올려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그러겠답니다. 그럼 합의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5%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라고 해요.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것은 예를 보면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없었고 거기다가 갱신 요구권을 주장해서 2년까지 모두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임대차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이때는 뭔가 이 증액을 할 때는 이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문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알고 모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남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한대요. 그걸 설명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거 아는데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분들이. 얘가 와가지고 엄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처리 가라.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5살짜리라도 그 애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그걸 아는 거래요. 그래서 1등과 꼴등의 차이점이 아무 차이가 없대요. 머리가 좋고 나쁨, 부모의 어떤 지식 수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아무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분들이 누가 물었을 때 그 설명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유신타인 머리를 쪼개가지고 그 뇌를 검사하고 싶었는데 대략 뇌의 모양이 더 작다고 하죠. 일반인보다 대략. 그래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달 능력과 해석 능력이 다르대요. 이게 좋고 나쁨이. 설명하는 게. 설명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래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 문제가 많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둘 사이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 차이가 없어요. 비교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이것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차권 승계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임차권 승계 제도는 주인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저희 자체가. 그래서 이 주인법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권 승계 제도가 없습니다. 이건요. 정답은 1번인 건 아시죠? 주인법의 보증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100억을 살든 200억을 살든 임차인 임차이면 적용이 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특별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주인법에서는 월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 갱신요구권 제도가 원래 없었잖아요. 주인법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고 예전에 소액 임차 보증금은 경락대금으로부터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가 있었고 상가건물은 3분의 1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개정이 돼서 둘 다 2분의 1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 문제의 스타일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건데 한 번 정도만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3번에 오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아마 다음 주는 권리금을 제가 내려고 하거든요. 권리금은 한 3번 정도 3년 동안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상가건물 틀린 거 1번에 임대차 상가는 1년 원래 1년이죠. 최단이. 그런데 1년 미만 기간 정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놔야 돼요? 임차인은 그 기간의 1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 보증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은 계속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 조항은 주인법에도 있고 이건 상인법도 있어요. 주상임이 다 있으니까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요. 이때는 누구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법정 갱신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년이 끝나면 계약서 추가 2년까지 지나면 추가해서 10년까지 소비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자동 갱신이 돼서 법정 갱신이 돼 버리면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10년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10년, 12년, 15년 넘어갈 수 있죠. 그 안에가 법정 갱신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법정 갱신 기간을 제외한 10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면 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증권은 얼마까지 되죠? 100분의 5인데 이것도 똑같아져 버렸죠. 주임법은 1분의 20이고 상임은 100분의 5니까 둘 다 5%거든요. 예전에 상임은 100분의 9였었어요. 100분의 9였으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9%는 어정쩡하니까 10%로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똑같아져 버려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것도.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이 집합건물 소임의 관리에 관한 정적수인데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다 됐잖아요. 이게 이 스타일을 원래 좋아했었습니다, 원래 집합건물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정적수가.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배정이 안 됐어요, 문제가 한 번도. 그래서 한 번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의 4가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01동 5분의 4, 102동 5분의 4 건물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용부분 변경은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색다른 거죠. 예전에 공용부분 변경은 4분의 3이었습니다. 이 규약하고 같이.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3분의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혹시 공용부분 중에 권리변동을 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하는 거. 요한다 그러면 여기가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5분의 4가. 그래서 권리변동을 요하는 건 5분의 4가 필요하고요. 그냥 공용부분 변경 그러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귀약 있죠, 요 귀약. 관리귀약이에요. 귀약은 똑같이 4분의 3이에요. 요건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2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2분의 1, 이게 이하가 포인트예요. 이하일 때는 그냥 통상의 집회결이에요. 이게 과반수라고 하는 거. 요게 필요한 거고요. 혹시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초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초과. 요 초과가 되면 이때는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5분의 4가. 그래서 이한지 초과한지를 잘 보셔야 이 답을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2분의 1 이하의 어떤 공용 부분을 복구하거나 뭔가 수선한다 그러면 통상 집회결이 과반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2분의 1 초과에서 아파트 뾰대만 남기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재건축하고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공법인가에서 리모델링 같은 거 안 배우나요? 재건축은 전체를 밀고 올리는 거고 리모델링은 그냥 뼈대만 남긴 상태에서 헐어내가지고 약간 확장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똑같아요. 둘 다. 그래가지고 5분의 4가 필요한 겁니다. 관리인 선임과 해임은 역시 뭡니까?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5번. 담보가등기 하고 나옵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번 주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실행통지, 청산기간 2개월, 청산금 지급. 이 수순을 항상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1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이다. 그래서 공사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대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의 등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물상보증이라든지 담보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채 3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실행통지를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그 실행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혹시 이게 경험치거든요. 그냥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경험치인데요. 여기에 이 담보란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담보 어디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담보란 글자가 샴을 보면 담보란 글자가 나오면 담보는 뭔가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재물을 지고 있는 걸 담보라고 한다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저당권도 담보채권 글잖아요. 유치권도 담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도 담보란 글자가 나가면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담보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무조건요.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 변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말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냥 힌트예요. 그냥 힌트. 담보란 글자가 들어가면 동생관계가 안 생기구나. 나중에 답을 찾을 때도 담보란 글자가 있네. 그럼 뭔가 돈을 갚아야 되네. 채권, 채무 관계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담보라는 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한 채권자는 청산금을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담보, 가등기, 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담보, 가등기권자, 을이 있고요. 그 뒤에 저당권자가 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후순이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후순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청산기간이 몇 개월 했어요? 2개월 내에 자기 채권이 도래하기 전 이게 보인가요? 이게 글자가 엄청 중요해요. 여기 후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후, 전, 후 이런 겁니다. 전, 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 보면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6번에 명의신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항상 나오면 이자감 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문제를 내면 중간생략하고 계약 명의신탁을 많이 내죠.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자감 명의신탁이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이자감 명의신탁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명의신탁을 하죠. 그럼 이자감 명의신탁도 유용가요, 무용가요? 원래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피 목적을 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피 목적을 하지 않고 했고 여기 배우자 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갑과 을 간의 배우자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럼 이건 유효의 무효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얘가 신탁자가 되고 얘는 수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지금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유효니까 나중에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용납이 안 돼요. 실수가 된다고 나중에 가보면 이게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을이 됩니다. 그럼 자, 둘 끼리는 얘가 소유자거든요. 그럼 얘가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A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 물건 매매인가요? 타인 물건 매매인가요? 자기 물건 매매예요. 왜? 둘 중은 내가 소유자인데 내 걸 내가 판 거잖아요.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내 거야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죠. 그렇죠?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둘 중은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에 누가요? 비란 사람이 불법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럼 3자가 개입된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나가라 라고 여기다가 불법으로 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물청이 안 돼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3자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얘를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걸 팔아먹었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최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둘 사이는 그래도 배우자라고 믿고 맡겨놨는데 나물래 팔아먹었어요. 그럼 둘 사이는 어떻게 해요? 또 이혼하죠. 그렇죠? 이것도. 그런데 이게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병이 적극가담을 한 거예요.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극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 등기는 무효예요. 그런데 쌍방은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 채권자가 다시 돌라고 할 수 있죠. 돌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면 을은 누구하고요?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장한다. 그럼 뭐라고요? 이혼해요. 두 번째.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기 걸 자기가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기 물건 매매예요? 타인 물건 매매예요? 이건 자기 물건이거든요. 자기 물건의 매매란 말이에요. 이건 타인 물건 매매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정의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갑은 정의라는 사람에게 직접이요? 대위예요? 직접이 아니라 을을 대위에서 청구해야 되지. 직접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같이 비교해 주세요. 같은 패례인데. 여긴 적극가담이라는 말 보인가요? 그럼 어쩌예요? 무효죠 뭐. 103조 위반. 그런데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이 누구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차이가 차이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사이를 말하는데 여기는 그냥 산 거고. 그렇죠? 5번. 그 다음 또 4번은 적극가담이고. 적극가담 4번은 무효. 그냥 사면 유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자가 명예신탁을 좀 보기 어려운데 이자가 명예신탁을 혹시 이렇게 안 나와요. 배우자가 안 나오고 종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가 A문중이 A종중이 종중은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석을 하면 돼요. 똑같아요. 사람만 바뀐 것뿐이고 내용은 똑같은가. 이걸 하나 정도 기억하면 이자가 명예신탁은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어차피 명예신탁은 한 문제밖에 배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랬죠. 시험지 확인하세요라고 할 때 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확인하고 얼른 79번이나 80번을 보시면 거의 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눈으로 대충 풀어보세요. 그럼 이자가 아닌지 중간생작인지 계약명인지. 그럼 밑에만 봐도 답이 돼요. 자의, 유치권 행사 이런 글자가 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적극하다 이 글자가 보일 거예요. 순간적으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그럼 그걸 먼저 봐보세요. 지문을. 그럼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와보면 우리가 계약법인가요? 한 번 와보실래요? 근대당권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요? 자, 이게 왜 없지? 그런데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내버려 둬요. 그냥 우리 그 워크업 가볼래요? 근대당권에 보면 33페이지 올 수 있나요? 거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한번 보면 되죠? 근저당권은 항상 저당권에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1번에 뭐가 있냐면 보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 저당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권하고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피담보채권의 범위라는 거 기억나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외우셔야 된다고 내가 항상 그러죠. 360조에서 원본하고 이자가 있잖아요. 원본, 이자는 무제한이죠. 이자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약정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3년에 3.5% 이런 거 있잖아요. 약정이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약금이 있죠. 위약금은 등기가 되어야 되고 이자도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들어왔던 게 뭐예요? 지연이자 1년분인데 지연이자 1년분하고 실행비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걸 꼭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저당권으로 이렇게 밑지는 목적물의 범위라는 거 기억나요? 목적물의 범위 해가지고 이게 거의 저당권에서는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체크를 하시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었죠? 우리가 부, 함, 물하고 그다음에 종물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물 같은 경우도 이무 규정이라 배제특약이 가능하고 제3자의 물건일 때는 이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저당권으로 미치는 범위에서 과실은 원래 안 미쳐요. 그런데 목적물을 압류한 이후부터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었어요? 물상대의, 이 저당권에 철액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서는 이 물상 다 중요하지만 물상대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상대의는 독자적으로도 우리 시험에서 기출로 낸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리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물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멸실되고 그다음에 훼손이 돼서 쓸모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는 수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의뢰 저당권을 실행하기는 없습니다. 경매를 붙일 수 있는 대상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멸실을 수용되다 보면 여기에 같이 변형물이 생기죠. 같이 변형물이 생깁니다. 그럼 같이 변형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상금이나 또는 보험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저당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받을 요량으로 여기에 누구예요? 이 보상금, 보험금 같이 변형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류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물건 위를 대신했다, 대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상대위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문제가 하나 주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를 압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꼭 이 압류를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에 제3자, 제3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압류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압류해도 물상대위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채권자가 압류하든 물상대위는 나옵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보상금, 보험금을 압류하기 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압류하기 전에 이걸 누군가가 수령을 해버렸어요. 누가 수령을 했냐면 첫 번째 채무자 아니면 다른 말로 이 물건의 소유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가 이 사람이 수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령을 해버리면 수령 전에, 제급되기 전에 이 사람을 수령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얘가 수령을 해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물상대위가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는 소멸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왜? 수령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수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상대위가 안 나오죠. 이 사람 소유가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소유자, 채무자 당신이 이걸 수령하면 안 되지. 내한테 빚을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돌려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압류하기 전에 제3 채권자가 이걸 수령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긴 채무자가, 여긴 채권자가 수령한 거죠. 그럼 당연히 똑같이 물상대위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둘 다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저당권자가 이걸 부당이득으로 똑같이 똑같이 부당이득으로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채권자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뭐 깃발 먼저 꽂은 거니까 이건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간혹 가다가 만약에 저당을 잡고 있던 목적물이 매매됐습니다. 매매대금. 월세, 차임이 나옵니다라고 한다든지 수용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강제 수용이 있고 협의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협의 수용이. 그런데 여기는 수용 중에서 협의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지문이 가장 좋아하는 지문인데 무조건 물상대위가 안 나와요. 그냥 공식처럼. 그냥 그래서 지문 중에 매매대금, 그다음에 무슨 차임, 또는 협의 취득 이런 글자가 나오면 물상대위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억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물상대위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키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조합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계속 조합해서 문장을 내는데 이게 28회 때인가요. 물상대위도 아예 통째로 이것만 냈어요. 이것만 낸 적도 있어요. 물상대위만. 그래서 한 번 정도 꼭 종리를 하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저당권과 용익물권 있잖아요. 용익권.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앞에 지상권이 있느냐, 저당권 뒤에 지상권이 있느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대학력이 달라진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제3자보호가 시험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괄경매라고 하는 거 있죠. 일괄경매 청구권이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법정 지상권이 나오지 않을 때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를 붙일 수 있느냐. 가능하다. 법정 지상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 소유자는 위, 아래가 동일해야 됩니다. 또 일괄경매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고 건물 부분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일괄경매는 의문가의 재량인가요? 재량이에요. 재량.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괄경매를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정도. 그래서 보통 저당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 이거 빼고도 삼자보호, 저당권 침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특히 이것하고 이것 정도는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라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근저당권은 뭐라고 했어요? 채권 채우고역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안에 불확정 채권의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근저당권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여기는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워크북은 3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33페이지를 참조하시라고요. 33페이지요. 원래 근저당권은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그 주의소 같은 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SK하고 주의소 3년간 기름을 납품받고 SK를 쓰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기름을 납품할 때마다 외상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서 이 대리점을 뭐라고요? 감정평가했더니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일단 뭘 정한다는 거예요? 최고액까지 정했어요. 최고액을 예를 들면 50억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럼 이것도 물어봐요. 최고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3년간 기름 납품받고 돈 생기면 갚고 어느 순간 피담보 채권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넣고 넣고 하다가 나중에 한 1년 지났을까? 그런데 SK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서비스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SO1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럼 1년 있다가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갚은 거, 물건 받은 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 하고 돈을 변제해버리고 없어버릴 수 있죠. 갈아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3년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3년 뒤에 대차 대저표를 비교하겠죠. 물건을 납부한 거, 내가 얼마 갚은 거. 계산했더니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예를 들면 55억 정도가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최고액을 초과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 초과한 금액은 값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50억.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이 책임한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50억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갚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SK는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 이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이 주의소를 경멸을 붙일 건데 이 SK만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다른 채권자가 줄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경락대금이 나오면 SK는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이 55억을 받아가요. 이 50억을 받아가요. 50억을 받아가요. 그 이유는 이 최고액이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최고액이라는 것은 여기 후순이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너희보다 우선에서 변제를 받겠습니다. 이 우선, 우선에서 변제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우선 변제권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액이란 의미는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후순이보다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금액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50억을 받아가더라도 5억은 못 받는 거죠. 그 5억은 일반 채권으로 남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때 받아가는 거예요. 이 5억은요. 알아들어요? 50억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일정 기간 봐요. 일정 기간,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중간에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소멸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확정을 시켜요. 피담보 채권을, 받을 돈을. 그럼 지금 여기서는 3년 동안에는 이 SK가 이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오늘 10만 원 뺐어요. 그러면 그 은행은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 거고 내일 가서 20만 원을 빼면 또 하나의 채권이 생겨요. 또 다음 날 30만 원을 빼면 또 다른 채권이 발생되는 거죠. 수없이 그 사이에서 늦고 뺐고 누구 뺐다 보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다가 만기가 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피담보 채권을 확정한다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아까 우리 보통 일반 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1억이라는 채권이 확정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렇죠? 때 보면 그럼 거기에 근저당권이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채권이 얼마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알 수는 있어요. 요즘 하도 인터넷이 잘 돼 있어도 보니까 들어가면 얼마 남았다는 거 알지만 늦고 빼고 늦고 빼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걸 확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1번에 보면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에요. 특정 채권이에요. 거기가. 불특정이에요. 특정이 아니에요.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이 저당권이에요. 보통 저당권. 그런데 근저당권은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존속기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최고까지 담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최고액을 동그라미 치고 최고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거지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예전에 기출 문제는 최고액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건 X가 됩니다. 이번에 이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근저당권을 띄워보면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첫 번째 제일 위에가 근저당권이라고 써져 있고요. 밑에가 채권 최고액 1억. 밑에가 채무자 김아무계 주민눈독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고 존속기간하고 결상계 같은 의미죠. 존속기간과 결상계는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무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3번의 이자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일반 보통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할 때 여기 이 두 개를 나눠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보통저당권. 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좀 달라요. 피담보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받을 돈. 유치권에서 피담보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뭐예요? 수리비, 공사대금, 치료비, 받을 돈을 피담보채권이라 그래요. 피담보채권이 주된 계약이고 그에 따라 저당권, 근저당권이 종된 계약이에요. 그렇죠? 주된 계약이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저당권은 등길을 말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고민해 봐야죠. 또. 그렇죠? 이것도. 항상 물권에 오면 소멸시의 대상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점만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면 몰수하죠. 지지점만 소멸시에 걸리지. 유치권은 그럼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저당권은? 안 걸려요. 이게 귀에 딱지가 들어야 돼요.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그럼 주된 권리가 뭐예요? 피담보채권, 돈 빌리는 거, 수리비 채권이에요. 그럼 주된 권리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채권은. 소멸시의는 채권이 걸려요. 그렇죠? 소멸시의가. 아니 채권이. 그럼 채권이 소멸시로 소멸되면 그에 따라 부종성에 따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유치권이나 저당권도 소멸되버려요. 그러면 유치권, 저당권이 소멸시에 걸리는 건 아니고 채권이 소멸되면서 운명을 같이하는 부종성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지 유치권,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가면 뭐라고 그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 맞아요. 그렇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당권도. 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소멸되버리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버리지. 저당권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채권을 내가 돈을 변제를 했어.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 당연히 소멸되는 거야. 그건 등기를 하고 말고 자시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꼭 사망신고를 해야 그분이 죽나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망신고는 뭐예요? 보고적 신고예요. 그냥 보고해 보고.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오늘 병원서. 그럼 병원 태어났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네? 걔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런데 뭐예요? 신고를 하는 거지. 똑같아요. 피담보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주된 게 없어졌으니까 종된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조그만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당권자인데 이 집이 가지고 경매를 붙였더니 경락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얘 말고예요. 이 뒤에 수두룩 빡빡해요. 누가요? 다른 채권자들이. 그러면 벌떼처럼 모여 있는 거야. 얘가 먼저 먹고 얘가 먹는 거야. 우리 한 여섯 명의 친구들 모여서 아이스크림 한 통 있는 거야. 제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 거지. 앞에 놈이 많이 떠서 먹으면 뒤에 놈이 점점 줄 거 아니야. 그 게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이 친구가 엄청나게 먹어버리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때 얘가 먹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 그 명분을 피담보채권의 범이라 그래. 첫 번째는 뭐예요? 원본은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이 무제한은 약정금이에요. 약정이자를 말하는 거지 무제한 그런 건 아니죠. 자, 위약금이었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이에요. 지연이자가 2년. 7년 지연이자가 뭐예요? 지연이자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체료. 독촉장, 독총료. 연체료. 또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연체료 말고. 연체료. 좌우지간. 그렇죠? 연체료. 그런데 만약에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여도 연체료는 몇 년분만 받는다? 1년분만 받아라. 2년 치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은행도 머리가 비상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돈 안 갚았죠? 1월 달에 갚기로는 안 갚았죠? 그러면 계속 독촉장을 날려요. 왜? 독촉장을 날린다는 건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소멸쇼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날리다가 한 4개월, 5개월 날리잖아요. 그다음부터 경매를 신청해요. 왜? 경매 신청해서 경매장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아파트는. 좀 늦어지면 5개월. 그럼 감정평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법원에서 할 일이 많잖아. 그러면 한 4개월 뒤에 1차 경매가 올라와요. 법원에. 여기 목동 남부지방에. 그렇죠? 그럼 올라왔어. 그런데 한 번에 바로 안 돼. 유찰이 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제 2차가 들어올라. 그때 낙찬이 돼. 그럼 딱 계산해 보면 딱 1년이요. 기똥차요. 1년 동안 이자 딱 먹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연이자가 1년 분에 받는 거죠. 단,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경매일 때 지연이자 1년 분이고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갚을 때는 2년 있다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서 저당권자에게 제가 2년 연체했잖아요. 그런데 민법 360조 보니까 지연이자가 1년 분이더라고요. 그럼 지연이자가 1년 분만 두고요. 1년은 안 갚아도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2년 분이에요. 그 사람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경매일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돼요? 실행 비용이 되는 거죠. 이건 등기해야 안 해요. 이건 등기해야 안 해요. 이건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와보세요. 받아요. 여기 받아요. 위약금 받아요. 단, 차이점이 있죠. 여기 이자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차이점이 생겨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이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최고에게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연이자가 여긴 1년분이었잖아요. 지연이자가 1년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5년 있다가 은행이 경매를 붙일 건데요. 5년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아까 채권 최고의 50억을 넘지 않았어. 그럼 다 받아요. 5년치를. 무슨 말인지 아겠나요? 1년에 제한되지 않고 뭐라고요? 최고의 내라면 모두 담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실행비용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때 얘가 답이 될 때가 엄청 많았어요.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1회부터 25회까지는 거의 얘가 답이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래도 체크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근저당권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구 세 개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다는 걸 꼭 써놔야 돼요. 4번에 아까 다 이야기했네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최고의 이익을 초과한 피담보채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50억인데 여기가 얼마 나왔어요? 50억. 그래서 여기는 50억인데. 그럼 5억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최고액 전액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비용 빨간색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4번 별표시. 여기서 지금 50억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건 초과한 거죠? 그럼 이 초과가 됐을 때 이걸 얼마를 갚으냐? 갚은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에 채무자가 갚으려고 그래요. 채무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이게 선순위. 그런데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친구가 변제해서 말수 청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되나요? 그럼 이 친구는 얼마를 갚아야 이게 말수 청구가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순위 근저당권자예요. 이건 얼마로 갚아야 돼요? 이건 전액을 갚아야 돼요. 전액이어야 되는데 이 전액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장에서. 최고액에다가 플러스. 지연이자에다가 플러스. 무슨 비용을 다 넣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린 느낌에 최고액 들어갔고 지연이자가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에가. 그러면 이 사람은 다 갚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리는요. 전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물상보증인. 이 물상보증인은 50억을 내가 보증 쓴 거거든요. 50억을 보증 쓴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저당권 뒤에 누가 붙으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말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등등. 등등 등 제3취득자. 그럼 물어볼까요? 질문. 툭 던져볼게요. 근저당권, 저당권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3자이다, 아니다. 3취득자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3취득자가 아니다. 그 지문도 시험에 있어요. 우리 시험에 가. 그래서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 보호되는 3자가 아니에요. 보호되는 3자는 용의권자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아니면 지역권자,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지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만 아니라고. 이 사람만. 이 사람만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갚을 때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이건 최고액이에요. 그럼 최고액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지연이자. 똑같아, 뒤에가. 그런데 우린 느낌의 지연이자가 들어오면 이게 전액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여기도 지연이자를 넣어야 되거든.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최고액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요. 여기는 최고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에 눈 가리고 아웅하거든요.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채무자는 얼마나 가야 돼요? 전액에다가 말소천고. 옆에다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쏘놔도 괜찮아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그다음에 비번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5번.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결산기, 도래. 그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해지라는 거 보여요? 해지가 뭐예요? 중간에 기본계약을 깨는 거예요. 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이 경매 신청시에 확정이 돼요. 법원에다가 이 물건을 경매 붙여서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채권 신고를 그러면서 확정이 된다는 거. 3번이 별표시인지 알죠? 요 근래에 가장 답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선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이 친구는 언제 확정되는 거야? 이게 경매 신청시에 확정이 돼요. 이 사람 거는. 그런데 이 선순위가 문제란 말이죠. 선순위 언제 확정된다는 거야? 경낙대금. 완납시에 확정된다. 완납. 확정된다. 두 개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항상. 그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의 확정 후 경매가 뭐가 됐어요? 취하됐다는 거 보여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됐어요. 경매를 신청해서 피담부채권이 확정돼서 경매가 진행되다가 경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취하되어 버린 거죠. 그럼 이게 원래 근저당권이었잖아요. 그럼 근저당권은 다시 돌아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 확정된 채권으로 그냥 일반 저당권으로 남는 거예요. 근저당권으로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6번을 하나 더 써라고 했어요. 제가. 6번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요즘 잘 나와요. 이 피담부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피담부 채권이 확정됐다는 건 지금 그 주의소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확정 이후에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채권이 발생이 된 거예요. 원본 채권이. 새로운 채권이. 그러니까 그 주의소 사장님이 SK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 기름을 잘 갖다가 쓰고 돈을 다 했는데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건데 지금 기름을 저는 5천만 원치만 주면 내가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SK가 그러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확정 이후에 뭐가 생긴가? 원본 채권이 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거래 관계 새로운 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멘트를 안 줘요. 처음에서 이 멘트를 주질 않아요. 우리가 나도 가끔 문제를 내잖아요. 모의고사를 내면 선생님들이 가끔 이게 조사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말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 주어 소수로 목적이 딱딱 아고가 맞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중국식 같은 경우는 엄마 나 오늘 학교 다녀올게요. 라고 해요. 그게 원래 중국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 나갈 때 엄마 갖게? 끝이요. 갖게가 뭐예요 그게? 학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를 해? 엄마가 너 학교 갔다 오면서 조심해 차 돌아올 때도 차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해? 어 갔다 와? 그셔. 그게 우리 한국식이에요. 우리 한국 언어가 정말 대단하다는 의미가 앞다 갔다 맞히면 다 맞더라고요. 똑같아요. 조사를 안 줘. 우리 느낌을 여기다 갖다 놓고 확정된 채권은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를 해서 원본 채권이 발생되면 담보되지 않는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담보돼야 안 돼. 이건 끝허리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거래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원본 채권이 발생이 됐구나. 이건 우리 상상의 날을 펴야 되는 거고 확정 이후에 발생된 채권은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요. 그럼 이건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지. 시험용으로. 새로운 채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내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해놓고 좀 쉬었다 오면 계약을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